방송관리위원회, 방심위,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이 위원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위원장 류희림 씨가 민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류 위원장은 수사를 요청하였고, 경찰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언론 단체들은 경찰이 공익 제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과 방심위 언론단체 회원들이 대치했습니다. 언론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지시 의룩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체포하겠다, 거나 압수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경찰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지시 의룩을 조사하기 위해 요청한 것입니다. 이 의룩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뉴스타퍼와 MBC는 류 위원장이 김만대와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 문제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1월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분석 결과 내부 유출자를 특정하고 주거지 등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경찰이 류 위원장의 민원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고믹 제보자 색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정언론 연대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8개월이 지나서야 두 번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과 민원지시 의혹에 대한 조사가 각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잇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 때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연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금 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